어 4월 학평이죠 좀 미뤄진 5월달에 출어진 4월 모의고사에요 어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전 사라질게요 일단은 첫번째로 해설강이 제가 지금 방금까지 해서 주요 문항 다 찍었구요 어 39번에서 40번까지 제가 좀 찍었고 전체적인 느낌은요 어 3월 모의고사를 너무 강력하게 내신걸 본인들이 좀 알고 계신지 3월달에 1등급 인원 넣는 1.98번 내가 캐스트 영상까지 올렸잖아 그것 때문인지 이번에 과학의 조절을 좀 많이 하셨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쉽다 라고 얘기해 드릴 수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슈가 될만한 거리가 있는 문제들은 해설강이 들으세요 해설강이는 내 정답이 맞는지 비교하는 용도가 아닌거 알죠 어 해설강이는 여러분들의 남은 시험에서 내가 신경 썼어야 됐던건 뭘까라는 디테일을 잡기 위한 용도여야 돼요 디테일이요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몇가지 좀 꼭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어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뭐냐면 어 21번 23번 24번은 맞췄던 틀렸던 다 보시는데 얘가 동일한 방식으로 보이시는지 꼭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저와 비교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식이요 방식 어 솔직히 21번 23번 24번 다 쉬웠어요 그냥 읽고도 풀렸어요 근데 평가안이 이 정도로 쉽게 낼거라고 예상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내가 봤어야 되는 좀 더 중요한건 무엇인지를 제가 좀 적어놨으니까 좀 수업해놨으니까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 당연히 29번이죠 업법 문제에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논란이 있다 없다 어 없습니다 논란 없어요 왜? 이건 이전에도 평가안이 낸 적이 있었던 이슈가 나오긴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어요 어 심지어 뭐 일단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올인원 어디에 무엇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언급을 해놨어요 아마 여러분들 틀리면 뻔하거든요 뭐 골라주고 틀렸는지 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업법은 반드시 좀 보시고 뭐 결론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업법은 해석 안 하시면 틀립니다 문법만 물어보지 않아요 해석 물어봅니다 해석이요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30번은 뭐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면 되고 31번 아 그러니까 이번에 빈칸 아 아 난이도조를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다 어 만약에 학생들이 어 너 빈칸 충분히 괜찮네 라고 하는 인식이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온다면 어 잘못된 선택이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래놓고 또 우리 깔 거면서 이 생각이 든다 어 분명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거 관련된 그래도 쉬워도 이슈가 있을 만한 녀석은요 어 31번은 저 보셨으면 그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되게 짧게 찍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가지 딱 짧게 하고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32번은 하 그냥 읽고 푸는 문제였어요 그냥 읽고 그 다음에 33번 음 이건 뭐 여러분들이 선택 거 보셨으면 좋겠네 음 그래요 그러네 그런데 34번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34번을 좀 틀리셨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제 잔소리 좀 들으세요 여기에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얘기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잔소리 좀 듣고 오세요 진짜로 자 그 다음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야 이게 하이라이트다 너 내가 웬만하면 해설강의 안 찍거든 이거 근데 내가 뭐 찍었는지 아니? 35번 해설강의 찍었다 무관한 문장 찾기 네가 처음에 보통 이제 무시하는 이 문제 얘들아 부탁하는데 무관한 문장 찾기 2번에 너가 정답 선지 바로 다음 거 골라서 틀렸거나 또는 다음 거 틀렸었던 이유 자체가 너무 오 이거 왜 영화가 나오고 여기 왜 픽처가 나오지? 생뚱맞은데? 이런 식의 기존 방식으로 너가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위험하고 이것도 위험하고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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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위험해 그래서 이것도 가서 잔소리 들어 여러분들 이 둘은 잔소리 듣고 와 뼈와 살이 될 만한 피와 살이 될 만한 잔소리를 좀 해놨으니까 가서 듣고 와 그치? 자 그럼 순서비율 36번은 별로 뭐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강의는 찍어놨지만 하지만 37 가봐 뭐로 쓰시면 좋겠냐면 평가원도 만약에 극상의 난이도로 문장 삽입을 내면 어떤 느낌일까를 여러 가지 얘기해놨다 알겠지 여러분들? 그 다음에 나머지 38번은 이건 틀리신 분들만 가서 보세요 틀리신 분들만 틀리면 또 정답 옆일 거야 그치? 정답 옆에 39번도 좀 가보세요 39번 좀 잔소리를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잔소리를 잔소리라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이러면 안되겠구나 라는 것 좀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문항은 여기고요 솔직히 난이도를 봤을 때 이슈되는 건 29번하고 37번 요 두 개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막 엄청 막 뭐라고 얘기할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나온 느낌이 좀 세요 아 이거 얘기 안했네 40번 있잖아 이건 제가 뭐라 그럴까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 40번의 요양문 완성의 비번 선지 때문에 들은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을 느끼면서 얘기를 해놓은 게 좀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가셔도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 하이라이트 중에 또 하이라이트가 뭐다 아 근데 나 진짜 농담 아니고 너 이거 잔소리 꼭 들어 진짜 진짜 제가 이제는 이런 얘기해도 저는 될 것 같은데 단어 수업의 필수화를 향해 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가볍게 들었었던 V단어가 치명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느낌 혹시 들지 않았었어? 이거 하셨던 분들? 각 번호별로 제가 중요하게 나왔었던 단어들 좀 몇 개 써놨어요 진짜 별거 아닌데 무시하는 이 단어 특히 이번에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러 번 나왔다 또 조건, 컨디션 이러지 마시고 조건화 된다는 거 기수강생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파블로프의 개 얘기했었던 거 등록이 아니지 인식이잖아 차이를 만들다 기수강생 분들 뭐가 떠오른다? 뭐가 떠올라?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We make a difference 아이폰 음 나오더라 아 제가 이거 진짜 진짜 중요하게 보라고 그랬죠? 요소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 요소가 맞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? 봐봐 얘들아 이런 느낌인 거야 얘들아 팩터는 요소고 프로바이드는 제공하다잖아 사전적으로는 의미에 상관이 없잖아 근데 얘는 같은 말이야 이게 빈칸을 바라보는 시각이 돼야 돼 궁금하면 가서 보세요 적응? 적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 이미지가 뭔지 체인지지 컨디션 이번에 되게 많이 나왔고 심지어 올인원 하셨던 분들 내가 이 단어 선지에 개만이 나온다 라고 그랬고요 그 문제 여러분들 본 적 있다 V단어도 있다 무조건적인 또 선지에 나왔죠 이야 진짜 고맙지 않디 너네 나는 이거 보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세컨대 해결 지문 해결 지문 아리스토텔레스 나오고 해결 지문 이거 뭐죠? 두 번째가 아니고 이 느낌 들었어야 되죠? 모르시면 가서 봐라 아 V단어 화이팅이죠 올인원에서도 내가 단어 무조건 중요하다 했죠 관계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관계가 종속된 무슨 관계가 떠올라야 될까 도전만 하시면 틀린다 사실이 아닐 수 있을 만한 가정 심지어 올인원에서 했었던 이 as it is 있는 그대로 35번 틀리신 분들은 꼭 가서 보라 네가 이런 거 됐는지 심지어 제가 V단어의 수거편에 여러분들 이거 나올 가능성이 1년에 한두 번 있는데 나오면 중요할 수는 있긴 하지만 하여튼 외워주세요 라고 했던 거 또 나오네 문장 삽입해 마찬가지였고 이미지가 중요했던 디스플레이스 이 정도 역시나 이번 시험도 V단어는 역시나 힘이 크다 이거 뭐 제 모든 모의고사의 총평 보시면 제가 항상 V단어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고 보잖아요 그거만 보셔도 여러분들 증명이 될걸 6평에서 V단어가 미친듯이 작용할 거다 복습하셔라 안 하신 분들 빨리 하셔라 김정혜였습니다